템플릿을 응용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에세이 구조와 채점 기준을 어떻게 반영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학생들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기본 설명과 템플릿 설명을 자세히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일단 본론을 통암기하게 합니다. 주제에 따라 패턴 에세이가 어떻게 변형될 수 있는지 연습합니다. 한 번 확 외운 것을 조금씩 놓으면서 결국 자기 글처럼 쓰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신기하게 글이 쭉쭉 써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단순 암기가 아니기 때문에 패턴 템플릿으로 공부하다 보면 결국 자기가 쓰고 싶은 내용으로 패턴에 맞게 글을 전개해 나갈 수 있습니다. 통합형에서는요. 노트테이킹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에 적응하는 연습을 합니다. 저는 듣기 노트테이킹을 위해 읽기 노트테이킹을 강조하는 편입니다. 애초에 읽기 노트테이킹을 할 때부터 듣기 노트테이킹을 예측하게 하는 것이죠. 이 연습을 하면 듣기의 몇 개의 단어만 듣고도 예측하는 힘이 생깁니다. 즉 많은 학생들이 들여야 하는 단어를 듣고 필기는 했는데 읽기와 무슨 관계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듣기를 들을 때 읽기 내용을 되새김질하면서 듣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을 수업시간에 같이 연습을 합니다. 통합형은 글을 장황하게 쓰면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실제로 2, 3년 이상 외국에서 공부한 학생들 중 통합형 빼어나 심지어 리미트를 받은 경우 이런 경우인데요. 짧고 간결하게 쓰는 연습이 필요하죠. 또한 그냥 사실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명확하게 나타내 주어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 표현들을 정확하게 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이는 통합형 필수 표현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합니다.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 중 통합형 만점이 잘 안 나오는 경우는 끝까지 설명하지 않고 나열씨으로 전개하는 경우인데요. 이를 보완해서도 팁 같은 것들을 수업시간에 소개합니다. 에세이를 적절한 내용으로 전개했는지 채점자가 이해하기 쉬운 설명으로 작성했는지 어프타핵인지 아닌지 여부를 첨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채점 기준에 맞춘 참석으로 예상 점수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도 효과적인 공부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든 참석 과제는 3일 안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빠른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커스 템플릿은 토플만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해커스 선생님들이 만들기 때문에 다른 템플릿과는 절대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해커스 선생님들은 최신 토플 시험 경향을 꿰틀고 수많은 토픽을 분석하고 그 토픽들에 맞게 템플릿을 만들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엄청난 열정을 쏟습니다. 템플릿이지만 제대로 라이딩 실력을 발전시켜줄 수 있는 템플릿을 제작하는 것은 해커스 선생님들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단순 자료 누적이 아니라 최신 문제와 경향에 맞게 자료를 끊임없이 업데이트함으로 지금 시험에서 필요한 정보와 전략들을 가장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해커스에서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비법이라기보다는 스피킹을 잘하고 싶어하고 또 어려워하는 학생분들 위해 제가 추구하는 것은 수업 중 말하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갖는 것입니다. 녹음기를 들고 실전처럼 다같이 말해보는 시간을 매시간 갖는데요. 처음에는 좀 어색해하고 주변을 의식하기도 하고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부터 자신감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녹음기를 꺼내들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녹음한 파일을 제가 직접 들어보고 발음, 억양, 문법, 내용 등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서로가 나아갈 방향을 알게 돼서인지 학생분들께서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시험장에 가서 문제가 공개되기까지 사실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모르잖아요. 알고 나서도 삐입 소리가 나면 머릿속이 하얗게 되면서 입이 안 열리기도 하고요. 이때 어떤 주제에도 적용할 수 있는 문장이라서 무기라고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한마디로 나만의 강력한 무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우리 무기 표현 중에 Make Friends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아주 다양한 주제에 적용해 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문제 중에 기숙사가 좋은지 밖에 사는 게 좋은지에 대한 질문에 기숙사를 한번 선택해보는 거예요. 자신 있게. 그 이유를 I can make friends more easily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옆집에 다 친구들이 사니까 그렇다면 전혀 다른 문제 Large Class가 좋은지 Small Class가 좋은지 중에서 어디가 더 좋으냐는 질문에 또 고민 없이 Large Class가 좋다. 왜냐하면 아까 사용했던 표현 Make more friends in a large class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외에 큰 도시가 좋은지 다른 도시가 좋은지에 대해서도 큰 도시를 자신 있게 고른 뒤에 아무래도 사람이 더 많으니까 I can make friends more easily 라고 적용을 하시다 보면 왜 이 문장이 무기 센텐스인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유학 준비할 때 정보를 어떻게 얻어야 될지 모르는 유학 준비생들에게 Hackers는 수많은 유학 준비생들이 그것도 좋은 경쟁력을 가진 사람들이 밀집되어서 정보 교류가 정말 활발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은 다른 학원들에서는 흉내도 낼 수 없는 건데요. 오랜 시간 토플은 물론 다양한 유학 영어 시험 교육을 전문적으로 제공한 Hackers라서 가능한 것입니다. Hackers는 가장 많은 레벨에 해당되는 다양한 강의를 제공함으로 본인의 필요에 맞는 강의를 마음껏 선택해서 들으실 수 있어서 딱히 혼자서 헤매지 않고도 단계별로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서 목표 점수를 얻으실 수 있어요. 또한 각 시험별로 오랜 기간 높은 퀄리티의 강의를 진행해 오신 선생님들께서 토플에 필요한 지식, 본인의 유학 경험을 가득 살린 좋은 정보까지 주시기도 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훌륭한 교재들이 있다는 것이죠. Hackers 교재와 인터넷 강의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 있는 학생들도 정말 많이 구입하고 수강하고 있는데요. 제 지인들 중에서도 유학생이 매우 많은데 다른 곳으로 편입이나 대학원 입학을 준비할 때 토플 GI 공부를 하러 한국에 들어와서 해커스에 다니면서 단기간에 점수를 받고 돌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많은 수험생들에게 유학 합격의 길을 열어주는 해커스 유학원이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유학에 필요한 서류 작성부터 학교 지원 방법까지 해커스의 전문가들이 도와드린다면 더욱 쉽게 유학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학원 수강과 유학 준비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으니까 더 효율적이기도 하고요. 최대한 높은 점수를 받는 게 당연히 좋겠지만 본인이 계획하는 유학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특정 점수 컷라인이 있다면 중도 포기하지 않고 그 최소한의 점수를 목표로 단기간에 토플 공부를 끝내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수는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본인에게 딱 맞는 강의를 듣고 스터디도 하면서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 나가시면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수업 시간에 자주 말씀드리는 얘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은 단어 외우는 것도 너무 힘들고 장시간 공부하는 것도 고통스럽겠지만 이 관문만 넘어서면 또 다른 목표들이 생기고 또 다른 도전을 하게 되실 거예요. 내년 이맘쯤 여러분의 자리를 생각해보세요. 해커스에서 토플 뿐만 아니라 유학 준비까지 확실하게 마무리하시고 그토록 바라던 학교의 캠퍼스를 거닐면서 수업도 듣고 친구들도 만나고 새 문화도 익히고 반짝반짝 빛나는 나의 모습을 떠올리세요. 저와 우리 해커스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을 다해 기원합니다.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지금 토플 공부해야 되나 싶으면 합니다. 다른 곳에서 준비해도 되나 싶으면 하지 마시고 해커스에서 하셔야 단기간에 점수가 나옵니다. 토플 공부하다 보면 점수가 한 번에 오르는 경우도 있고 총점 불변의 법칙이라고 해서 4개의 영역이 번갈아 가면서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현상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점수가 쑥 올라가 공부가 끝나기도 합니다. 공부하는 과정은 조금씩 다르고 힘들어도 그 결과물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기회와 보람을 줄 것입니다. 또한 공부 자체가 여러분의 유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토플을 끝내고 유학을 간 많은 학생들이 토플 공부할 때 배운 구조나 표현들이 막상 학교 에세이를 쓸 때 꽤 도움이 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요. 해커스에서 보내는 시간은 단순히 토플 점수를 내는 것 이외에 영어를 사용하는 능력도 함께 길러지는 소중한 시간인 거죠. 어쩌면 여러분 인생에서 유일하게 영어를 제대로 공부하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확실한 해커스에서 토플 점수 멋지게 쫓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